보셨나요? 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제가 사실 빈속에 약간 달달한 음료를 마셔가지고 혈당이 지금 푹 떨어져가지고 힘이 없는데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 드릴 길에 뭐라면 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보고 싶으시잖아요? 그쵸? 네 그러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레이디비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 소식도 인스타그램으로 공지하니까 많이 많이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와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오늘도 이렇게 지영이와 시온이의 생일 원스키 이렇게 많이 축하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은데 놀러 가시나? 집에 가시나요? 밤을 집으로 가세요? 아 집에서 꼭 쉬세요 여러분 네 오늘 지금까지 더 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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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멤버들 진정리가 끝나고 네 이제 인터정리가 끝나고 나서 차 사진촬영이 있을 건데 개인사진촬영은 없습니다 개인사진촬영은 없고요 저희 멤버들 앞에서 한 번 더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아빠가 너무 많은데